주인공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 과거를 충실히 잡아둔 주인공 예를 들어서 토니 스타크 자신이 만든 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씬이 있었죠 그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언맨이 됩니다 거기에서 느낀 책임감이 시리즈물로 이어져서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런 신념이 또 시빌월로 이어져서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캡틴 아메리카 파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목표와 약점이 저는 되게 매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과거 부분이 되게 매력이 있었는데 목표가 세 인물의 공동의 목표가 아이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표면적인 목표에서 남자 두 캐릭터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었고 또 여자 캐릭터의 목표는 자신의 아이를 유기하는 뭐 그런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 되게 매력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포함 그 4명 파티 모두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아 출신들끼리 모여서 곧 고아가 될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환경으로 보내야 하는 이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되게 인물들의 과거로 인해서 더 심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과정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브로커 보고 다 보고 욕이 튀어나왔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조금 쉬운 예시를 들자면은 라이온킹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심바의 과거가 되게 아프죠 그래서 날 실수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인데 사실은 그게 어떠한 음모였고 어쨌든 간에 그 나이대에 인간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모든 것을 죄책감으로 덮고 무의식으로 몰아버리는 그러한 형태를 내면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겁이 많고 되게 순한 어른으로 자라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본능을 깨워서 다시 한번 스카에게 도전을 해서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과거 서사를 만드는데 되게 공을 들인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심바가 자라났을 때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져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에 가득 차있는 인물이어야지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티몬과 품바를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시너지가 명확하게 일어나서 그 화학 반응으로 심바가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약점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정성스레 만들어내는 것 이게 되게 캐릭터의 매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입체성인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는 캐릭터 바로 떠오르는 것은 신세계의 이자성 캐릭터도 떠오르고요 경찰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직폭력배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어느 쪽도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관객들은 이 인물을 어느 방향으로 응원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뭔가 딜레마에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이 배트맨에게 딜레마 상황을 되게 많이 던져주죠 다크나이트의 조커의 어떠한 미장센 자체가 뱀을 형상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보라색, 초록색, 찢어진 입 이런 모든 것들이 뱀에 대한 메타포인데 말 그대로 액션으로 뭔가 폭력으로 히어로를 곤란에 빠뜨리는 인물이 아니라 새치혀로 곤란에 빠뜨리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되게 많이 밀어넣습니다 하비덴트를 구할 것인가 여자친구를 구할 것인가 어느 쪽을 구해도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인다거나 시민들에게도 배트맨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또 다른 시민들이 계속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그래서 당장 배트맨의 정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테러와 맞서 싸우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러한 딜레마 상황들에 계속 빠져들게 한단 말이죠 조금 더 옛날 영화로 가더라도 이런 사례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래 범죄 예측에 대한 시스템이 확립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시스템 간의 어떤 효율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야기해서 정말 매력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표에 대항하는 매력적인 약점 이 약점 장애물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머리를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쓰는 것은 다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나 작품의 설정을 보면 이 약점 부분이 혹은 갈등 부분이 되게 평면적이거나 별로 매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힘을 가지지 못하죠 괴물에서의 인물들의 표면적인 목표는 딸을 구해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약점이라고는 가족 간의 갈등들도 드러나고 또 개인들의 무능력도 드러나고 또 괴물이라고 하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유는 공동체나 사회나 정부의 욕심을 담고 있기도 하죠 사람들의 어두운 욕심들의 덩어리인 이 괴물을 상징으로 넣어서 정말 소심인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각각의 디테일한 약점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작용을 해서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동안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존네시라고 하는 천재 실존 인물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존네시는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다가 조현병에 걸렸다라는 썰이 있는 되게 유명한 수학 천재인데 영화에서 그 조현병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사실 수학자나 과학자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인 자기 연구와 사회 기여 뭐 이런 것이 될 텐데 조현병이 걸려서 뭔가 안타까움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조현병과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이 법칙 사이에 있는 묘한 관계성이 있단 말이죠 리만 가설은 소수의 규칙성과 관련된 이론인데 소수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자세계의 법칙이라거나 우주의 법칙과도 다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게 뭐 오일러의 소수와 원주율 간의 관계로도 뭔가 드러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거시적인 어떤 목표를 가진 인물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있는 아주 드러나지도 않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를 파헤치기 위해서 두뇌를 사용을 하는데 두뇌 속에 있는 어떤 미시세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발현된 조현병이 약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소름끼치고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방금 예시는 이야기 자체의 재미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또 다른 면에서의 커다란 매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직관적인 예시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자면 올드보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몇십 년 동안 갇혔단 말이죠 이상한 골방에 그런데 나를 가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련을 하고 겨우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왜 나를 가두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이 애를 죽이고 복수를 완성하는 것인데 약점이 왜 가두었는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기억력 이런 것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정말 매력적인 약점이지 않습니까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목표와 약점과 관련된 과거 목표와 약점에 연관된 딜레마 목표와의 연관된 약점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늘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